요! 유포로! 안녕하세요! 시클라운드! 자, 오늘이 바로 시클라운드의 데뷔 100일입니다! 100일! 네, 오늘 하루 동안 주신 클라운드 여러분들의 축하 인사와 100일 동안 주셨던 사랑과 애정에 정말 진심으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시클라운드 모든 일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크라운분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100일 뿐만 아니라 천일, 만일 크라운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사랑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시클라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클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